안녕하세요. 배우라 경미력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우리 실기, 실기지만 사실 필다평, 우리 손으로 쓰는 실기입니다. 지금은 2022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합격 전략 설명회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가볍게 진행해 볼게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TMI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전기 관련된 일에서 한 21년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심코 또 제가 아는데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미리 조금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요. 가능한 설명은 좀 잘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걱정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21년도 많이 걱정되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한 해가 지나가면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과 시험의 문제를 출제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내고 싶은 거 막 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도 2022년부터는 사업 승인이나 모든 게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한국전기설비 규정대로 전부 다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런 이제 그런 공고사항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하겠죠. 시험 문제도 당연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 미리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아직 교재가 출간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조금 늦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교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우선은 교재가 빨리 나와야 저도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교재로 다 리뉴얼해서 전부 다 강의를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선행해서 뭔가 교재를 앞서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2021년 한번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완벽한 교재 그리고 또 교재가 혹시 출간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리셋팅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 영상 좀 봐주시고 클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쪽으로는 간단하게 좀 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아마 별로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 역시도 많이 화가 좀 납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공사기사를 취득할 때는 전기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우를 해주셨던 게 전기공사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전기공사를 먼저 땄거든요. 그리고 전기기사는 그냥 덤으로 생기는 거? 이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해 마세요. 역전됐다는 건 다시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기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도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전기공사기사도 꼭 취득하시고 마찬가지로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도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 어느 순간 규정에서, 법규에서 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어느 조건이 놓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애찬농자 아닌가? 맞아요. 저는요. 애찬농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법으로 사실 우리 직업을 딱 명시하고 있는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사자 들어가는 관련된 겁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뭐 이렇게 어쨌든 뒤에 사자 들어가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법규에 딱 명시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취득하셔서 좋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되셨죠? 그러려고 지금 공부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실기과목 자체 명이 조금 있어요. 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제목이잖아요. 제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설비를 견적을 낸다, 시공을 한다. 결국은 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공을 할 때 그게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지?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이런 걸 나누죠. 그래서 NCS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무 내용과 수행 중고로 나눕니다. 이걸 그냥 하나로 퉁칠게요. 어떤 거냐면 저랑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뭔가 도면을 보고 이걸 어떻게 시공해야 되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무슨 자재, 재료를 사와야 되고 나는 인건비를 얼만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만큼 되겠지를 그렇죠? 현장에서 전문가들끼리 저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취해 있는 업무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무 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공작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어떠한 건물이 됐던 또는 조형물이 됐던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전기 공작물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그러한 관련 작업들을 하거나 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렇죠?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린 건 공원만 해도 공원등만 설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는 토목, 조경, 기계 이런 분들이랑 다 협업하셔야 되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기계도 있고 소방도 있고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건물을 완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이 통해야 돼요. 되셨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겠다잖아요. 시험을 보니까 사실상 이런 걸 물어보겠다 특정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증거,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걸 증거를 대봐. 되셨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기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도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절차를 좀 아셔야죠. 그 다음에 관련 업무 누구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그거의 공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기 관련 자격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사지선다형, 선다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부터 시작해서 쭉 보신 거고요. 자, 실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실무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설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설계 도면을 실제 살짝 그릴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이 정도 계산서를 조금 꾸밀 수 있는 내역서를 좀 꾸밀 수 있는 이 정도 능력 아니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 용어는 좀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겠냐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출제 기준을 보니 시공계획과 공사비 산정 그리고 전기 설비를 설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험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세분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공계획에서는 설계 도서를 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관련된 법규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라고 하는 건 내역서와 기본적인 산출서 이런 것들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공사 설계를 하고 이 공사비를 산정하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었거든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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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래서 사실상 공사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었어도 제르빈 노무 경비 잘 몰랐어요. 어쨌든 그냥 뭐 어떻게든 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제르빈 노무 경비 막 얘기하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력이 무시할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처음 단계 입문 단계 그게 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애찬 놈자입니다. 자격증이요. 꼭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격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뭔가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놨다니까 그 법의 틀에 딱 내가 부합된다면 우리는 선거한 겁니다. 되셨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전기, 설비, 설치,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재생에너지가 있기는 한데 제가 노란색을 칠해놓기는 했어요. 아직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요즘 추세가 뭐냐면 타 자격증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보실 건 보시고 가셔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는 QNET 공지사항입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공지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으니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 이런 건데 굳이 얘기하면 그렇죠? 배점이 조금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배점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중요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문제가 쪼개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문제를 냈다가 그러다 보니 좀 합격률이 좀 떨어졌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쪼개가지고 한 두세 문제로 더 나눠서 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 다음은 부담이 조금 줄었겠죠. 시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준 거 외에는 뭐 결국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열심히 중요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놓겠다. 뭐 감사하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중점 학습 분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설계 도서를 검토하는 방법이라든지 법규.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고 딱 변경하고 나서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내역사와 관련된 내용 공사 내역 그 다음에 설비 내용 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시험 측정 이런 부분이 되는데 설계 도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서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규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필기 제 5과목은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단답의 형태로 아주 복잡하게는 아니어도 그 다음은요. 자 우린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는 최종적으로 견적 및 시공이 주 제목이었잖아요. 제목이니 당연히 공사 내역서를 완벽하게 꾸밀 수 있는 능력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공사원가라든지 순공사원가라든지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부가가치세 뭐 그 다음에 공사원가 순공사원가에는 비목이 뭐가 있어 걔네들은 어떻게 작동해야 돼 어떻게 뭐 요일을 정해야 돼 이런 거 진지하게 물어보겠죠. 노무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재료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관연도 문제 견적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숙달돼서 다는 혹시라도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대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집중해서 많이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음 그쵸 또 전달하는 사람하고 전달받는 사람하고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우선은요 우선은 좀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교재가 새로 나올 거고 새로 나오면 저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진지하게 또 새로 리뉴얼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최선 저의 최선이었어요. 저의 최선이어서 그 최선으로 좀 학습을 우선은 해주시고 자신 있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바로 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약속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하설비마 신재성에서는 우리가 전설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설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복된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 공부하시면 되겠고 측정시험 이거는요 사실 접지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는 특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로는 특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좀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제5과목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사실 필기과목의 제5과목도 다시 리뉴얼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영상을 보시면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시험 첫 시험 보실 때 부담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는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건 뭐 리뉴얼 되면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동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우선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에서 얘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전기기사를 보시고 전기공사기사를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 나머지 다 똑같아요. 얘만 달라요. 얘만 달라서 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퀀스 많이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퀀스는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선도 생각을 해보시면 단선도 생각을 해보시면 시퀀스예요. 자 그러니 도면의 설계도서를 해석하라 라고 하면 시퀀스가 우리 과목에 없어요. 출제 기준에 시퀀스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도면 검토는 있어요. 되셨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제가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선도 시퀀스예요. 빠지면 시퀀스 동작이 안 해요. 그러니 단선결선도를 해석하는데 시퀀스 해석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제 기준이 모호하게 돼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공사기사는 이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퀀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변경된 케이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교재로 공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12장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과 2장 3장 4장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좀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이 노란색 칠해놓은 거에 보시면 여기가 사실상 우리의 키워드 정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단답으로 뭔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용어 최소한 용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칠해놓는 부분들은 그렇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건 조금 뺄 수 있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맞아요. 우리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 틀려도 돼요. 그때 틀려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에서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 못하면 불편해요. 여러 개를 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1장과 2장 4장 5장 7장 8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면 4장과 5장 7장 8장 11장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필기 때 공부하셨던 걸로 어떻게 한번 퉁 쳐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 문제로 출제된 형태로 내가 접해보지 않으면 쓰질 못해요. 선다형은 내가 몰라도 3번 2번 4번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왠지 맨날 봤던 것 같은 느낌에 2번 이렇게 찍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얘는 그렇다고 눈뜨이 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되셨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상 꼭 보셔야 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C 변경된 책토로 인해서 내용들이 좀 바뀌는 애들이에요. 기존 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조금 우리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교재에도 사실 조금 불편한 게 조금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지금 현재 영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바뀌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특강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KC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약 강의를 해드렸어요. 조금 혹시라도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를 처음 보시고 이 영상을 또 접하시거나 또는 조금 전에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실기를 보신다면 요거는 좀 제5과목 정도는 다시 한번 학습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실 실기특강은요. 특강이잖아요. 특강이어서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된 강의로만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거 좀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전압이 변경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접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제10장에서 방제설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접지 문제를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요. 기존 문제. 혹시 2020년 2021년 1년도 조금 섞여있는 게 있고 또 막 순서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교재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혹시 기존 문제로 보신다라고 하면 접지 문제는 조금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최종 2022년 심판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 강의해드리는 강의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접지하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색깔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수 있는 포인트 전부 다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제3종 접지나 이런 것들 나오면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변경된 내용이어서 이렇게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자식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은 정확하게 다 숙제 한 번을 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용이 길죠. 내용이 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요. 기본 이론은 한 번 보시고 권해드려요. 한 번만요.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기본 이론은 교재로 그리고 종합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상 실기도 여러 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다음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 새로운 교재가 출간되는가 즉시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새로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관연도 문제도 굉장히 많은 회차까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서비스는 아니고요. 제공해드릴게요. 지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쵸? 어쨌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요. 아직까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교재가 제 생각에는 이 영상 보실 때 한 3년 3월달 좀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지금 현재 저도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신있게 설명드리고요. 가능한 한 제가 안다고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는 배우락의 황민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